파리 우체국에서 특별한 우표가 출시됐습니다. 2024 파리올림픽을 기념하여 프랑스 상징인 바게트 그림이 새겨진 우표인데요. 겉면을 문지르면 바게트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일부 제빵사들은 우표에선 실제 빵 냄새보다는 바닐라 향이 더 강하게 난다고 분석했는데요. 우표는 1.96유로, 한화로 약 3천 원에 판매될 예정. 관광객들에게 향기로운 기념품이 될 것 같네요. 부정버기는 악마가 출신ıyors 경광객들에게 향기로운 기념품이 될 것 같네요.